뭐라고? 이 세상에 전지하지 않았던 신기한 앤버가 출시돼서 갖고 왔지? 그런 게 있어? 뭔데? 이 민트초코버거 형! 민초버거? 환장하겠네! 그런 건 어디서 만드는 거야? 이 유명 유튜버 요리용들이랑 힛난다 버거랑 콜라보 한 거냐? 얼만데? 단품 7,800원! 더럽게 비싸네. 특징이 뭐야? 이 네놈만큼 수박하게 생겼고! 소고기, 패티엘, 민초소스 있어요! 치즈도 있고, 오레오 쿠키! 이건 뭐야? 버거 번 다시 덮으면 와우! 민트초코버거 완성! 아 저거 또 지랄이네? 근데 왜 자꾸 흉악하다는 거야? 너 민초 다니잖아. 이 나는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는 거고 이런 싹 행운.. 됐고! 흉악소리 그만하고 먹어봐. 오늘은 잘 넘어간다 했지 내가. 맛은 어때? 잘 만든 햄버거에다가 민초랑 오레오 넣어갖고 시원해고 달어. 오레오 쿠키는 버거랑 잘 어울려? 이상해진 않은데 달어. 민초맛은 제대로 나? 민초맛이 생각보다 엄청 약해. 굳이 찾아가서 먹어볼 만한 맛이야? 나는 촬영해야 되니까 굳이 찾아갔는데.. 됐고! 누가 네 얘기하래? 예쓰 너만 말해. 다 끝났는데 지르네? 노고 네 놈고 노여.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7,800원이면 와퍼 할인 안 해도 먹을 수 있어. 안 먹어.